제가 써봤던 콜라겐 크림 중에 가장 가벼워요. 어쩜 이렇게 산뜻하지? 확실히 피부 민감한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달라요, 달라. 드디어 올령에 런칭한 토리든 셀메이징 콜라겐 크림과 마스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쓰담님들 안녕하세요. 언제나 찐템만 소개해드리는 당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쓰담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토리든에서 만든 첫 기능성 화장품, 셀메이징 콜라겐 2종입니다. 이거 쓰셔야 되는 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새해도 됐고 탄력 제품 쓰고 싶은데 너무 기름져,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나는 조금만 유분이 있어도 안 맞아 이런 분들은 탄력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제형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셨잖아요. 토리든 셀메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 이제 이 크림 쓰시면 됩니다. 토리든 셀메이징 콜라겐 라인은 뷰티 크리에이터 시드니님과 공동 개발했다고 해요. 피부가 너무 민감한 편이라서 이 크림 제형을 잡을 때 민감한 피부가 쓸 수 있는 가벼운 발림성 특히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 없는 질감을 잡는데 되게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봐도 그렇습니다. 질감 자체가 정말 가벼워요.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정도 질감이라 꾸덕하거나 무겁지 않고요. 정말 슥슥 가볍게 펼치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흡수되고 흡수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적당히 쫀쫀해진 느낌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 기름막 이런 거 없고요. 피부결 사이사이 물기가 고여있는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한여름에도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형이 가볍다고 성분이 부실하냐? 보세요. 콜라겐 관련 성분은 5종으로 들어갔는데 분자 사이즈가 다 달라요. 피부 층층이 콜라겐을 흡수시킬 수 있고 식물에서 유래한 콜라겐이라는 점 여기에 탄력 시너지를 내줄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복합체, 10중 히알루론산이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수분, 탄력, 성분 촘촘하죠? 모공 크기 감소, 주름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한 튜브 타입이라서 사용하기도 편해요. 피부 위에 바로 슥슥 얹고 펴바릅니다. 이 크림은 워낙 라이트하게 쏙쏙 먹어들어가서 그냥 처음부터 좀 넉넉한 양을 얹어도 괜찮았어요. 메이크업 전에 이거 바르면 밀릴 걱정 제로입니다. 진짜. 이런 크림이 또 계절도 안 타요. 다만 요즘 같은 계절에 얘를 단독으로 썼을 때 아, 조금 보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번, 세 번 레이어링해서 겹겹이 보습 쌓아주시는 것도 좋고 좀 더 집중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크림을 다 흡수시킨 다음에 같은 셀메이징 라인의 이 마스크랑 같이 사용해보세요. 톨이 든 셀메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겔 마스크 상하로 분리된 겔 마스크고요. 올록볼록한 엠보면을 피부 쪽으로 해서 얹습니다. 엠보 겔이라서 들뜨는 곳 없이 피부에 차르륵 갚기면서 밀착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때 눈이랑 입 부분에서 떼어난 이 작은 조각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팔자나 눈 밑 요런 데 붙여주세요. 시트 크기도 넉넉해서 얼굴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마스크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크림을 좀 넉넉하게 펴발라 놓고 그 위에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얹어놓고 2, 30분 정도 후에 떼어냅니다. 보통 크림은 보습막이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톨이 든 콜라겐 크림은 그렇게 막이 생기는 제형도 아닐 뿐더러 이 마스크에도 5중복합 저분자 콜라겐과 아미노산 컴플렉스, 10중 히알루론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크팩이랑 성분 구성이 비슷해서 같이 쓰면 시너지 2배. 시드니님이 요렇게 쓰려고 만드셨대요. 크림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좀 더 쫀쫀하게 수분이 채워지면서 피부가 아주 그냥 모찌모찌합니다. 피부 주름 개선 효과, 피부 겉 속 이중 탄력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까지 확인해보세요. 올리브영 1월 런칭 기념으로 셀메이징 크림 단독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크림 기획 세트 정상가가 3만 원인데 딱 1월 한 달간만 만 원대로 할인이 들어간대요. 본품 60ml에 10ml 증정, 총 70ml 용량이 만 원대. 이 겔 마스크는 얼굴 집중 케어용으로 올리브영 단독 입점이고요. 40% 할인해서 3천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슬로우 에이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기능성 제품 못 썼다 하셨던 분들 이거 딱 여러분 거예요. 이번 프로모션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정말 정말 산뜻하게 쓸 수 있는 토리듬의 콜라겐 라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